반퇴합니다. 준비. 5,4,3,2,1,5 자, 3초인 엔드 고발. 3,2,1, 고발. 했습니다. 컷. 밟습니다. 3,2,1, 곧밟아요. 오. 깜짝아. 직변. 자, 노발했구요. 5,4,3,2,2,1, 곧밟아요. 파이더 케이스는 뜨면 제가 엔드 돌봐요. 아, 배아파 죽겠는데? 아저씨 같으면 안되겠죠, 지금? 강타 좌측템이에요. 배를 살살 두드려. 난 전할 것 같은데? 아니야. 처음에 그러다가 나중에는 진동에 이식해져가지고 잘 안나와. 자, 진동 출록해주시고. 네, 10시간을 잡아봤어요. 네, 10시간을 잡아봤어요. 자, 발신 됩니다. 3,2,1, 곧밟아요. 미리 분들 조심. 간타, 약관 좌측병. 말씀... 아, 고발합니다.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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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계신 분 조심 유리비님 구할 좀 해주시고 유리비님 실제 여기에요 픽스님 P 채워주세요 맞습니다. 유리비님 3,2,1 밟아요 유리비님 구할 해주세요 우측편 2마리 저측편 6 구할이 맞나요? 유리비님 구할 안됐어요 지금 포프 챙겨주세요 드래골 진영 잡아요 암브리운드 네틱편 6 2 3 2 4 5 자 네틱편 7 나옵니다 를 했습니다 뒤에 덕조심 잘 받아보세요 안 따라맞네 뒤에 덕조심 하셔야 됩니다 덕조심 철수님께서 스턴 넣어놨고요 철수님께서 스턴 넣어놨고요 철수님 조심 강타 조심해주세요 강타 3초에 밟을게요 3,2,1 밟아요 제가 내일 도발 했습니다 이동강좌 밟을게요 3,2,1 3,2,1 4번 라인 따라 빠지는 겁니다 파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파도 조심 아우 좀 위험했는데 좋아요 상황이 없습니다 제가 도발 했습니다 바닥 뜹니다 바닥 뜹니다 조수님께서 스턴 넣어놨고요 바닥 4번 할거에요 뒤에 더 조심하시고요 3번 한번 도와요 피복도 해주시면 이따 밟겠습니다 5초 이따 밟을게요 5,4,3,2,1 5,4,3,2,1 밟아요 강타 뜰거니까 너무 뒤에 계시면 약간 앞쪽으로 이동강좌 밟을게요 이동강좌 밟을게요 3,2,1 띄어요 괜찮습니다 자 이동강좌 밟을게요 제가 제지킬 올릴거고요 옆이나 안다리 잡히도록 좀더 왼쪽으로 가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이 스틸 잘 버릴때문에 안다리 잡히도록 조심 안다리 잡히도록 조심 렛쌍님 내부 퇴살 준비 자 도발 했습니다 바닥 조심 왠쌍님 이따 스턴 넣어놨어요 한 번 더 해요 한 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강탄네 개쩡님 부활시켜주시고 개쩡님 부활해 주시고요 아래로 나셔도 되고 툭툭 툭툭 챙겨주시면서 좌측 3마리 5마리에요 개쩡님 부활시는데요 자 밀어주실 줌 안 밀어도 되겠네요 마무리하고 갑시다 우측에는 한 마리가 위험하네요 죽을 부인거 같다는거 같은데 이거 밀어주세요 어후 안에 오는거 좀 빡쳐요 안에 오는거 초등달 떼고 자 이제 그냥 광딜로 먹으면 되요 큰솔들 조심 초등달은 돌려주시면 되요 땡기는거 어때요 초등달 조심 툭툭 레슨이 좀 더 가까워요 괜찮아 어차피지 넘어가야 돼 그냥 광유하대요 괜찮아요 툭툭 괜찮네 자 아직 자 스턴기 레슨이 넘어있다 아이고 픽스님 유리비니님 한 번 일로고 한 번 이동하면서 딜 되니까 헌스 켰고요 감사 감사 저 빠지신분은 감사유척이나 완전센터쪽이에요 생일 주세요 아 네 하다가 하다가 한 번 전화할겁니다 제가 냉동발을 했습니다 위성 나올거고 강타 나올겁니다 위성 가운데 강타 우주편 자 바닥 올거에요 바닥 침척기 피해봅시다 바닥 맞지마세요 셔파이틸 강타 강타 자측편 저는 최근에 최대한 멀었을거니깐 바닥이랑 바닥이랑 강타정도 위성 자 바닥옵니다 자측편 조금 어려운데 한 번 더 올거에요 유성 나와요 유성 또 좌측이네요 어 오케이 좋아요 강타 좌측편 이거 어렵습니다 자 좌측편 강타 잘 피해주세요 자 다음 바닥이 마지막 바닥이겠네요 이제 요거는 제아진 도발해놨어요 제아진 도발해놨어요 제니스는 도발해주고 제니스는 조심 조심 철수 죽었고 자 여러분들 조심 밀지 마세요 배신하지 않아요 밀어주세요 물 쪽으로 가면 물에 안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의 노력은 여러분들 배신하지 않아요 자 한번 잡아봅시다 대상자 몇 번 죽어도 잡으니까 집중해주세요 아 큰일 지금 못 쳐요 거리 너무 멀어서 철수 있다가 의심 따로 쓰고 오케이 엑스 제드카 자 해골 위치 확인하세요 대상자분 지금 계세요 자 도발 준비 3 2 1 도발 저 쳐주셔야 돼요 달 엑스 럴커 황폭 나왔어요 뒷쪽 달 쳐 드릴거에요 엑스 거대걸스 공탱 빠지세요 달 엑스 삼중첩 되면 도발을 할게요 엑스 자 도발합니다 3 2 1 도발했구요 자 더 빼 레슨 빼 쭉 빼 쭉 빼 쭉 빼 더 빼야돼 오케이 동진이 형님과 조심 동진으로 고개좀 장발을 불러줄게요 바로 쳐주세요 오케이 조회수는 좀 어렵거든요 어 저거 어 셀거에요 오케이 다음 달이다 가이스팬 자 오케이 자 케이스터분들 이동합니다 다음 달이 쪽에 생겨요 다음 달이 쪽에 생겨요 다음 달이 쪽에 생겨요 이제 지워주세요 대우님 조심 불 밟지 마세요 오시면서 자 필복도 합니다 개인 섞으세요 이거 불 빠르게 지워주세요 대우님 거의 조심 유성 있어요 제가 지금 탱중이고 유성 얼.. 터졌는데 제스카 보내 곰탱이다잉 곰탱이 살려요 아이 본진 본진 얼립니다 제가 레인드 도발했구요 다철수 위수 어릴게요 유성 깨세요 초대륙과 달 유성 깨세요 원거리분들 딜이 안들어가고 있는거 같은데 2초 1초 못 깨요 아 됐다 됐어요 이대로 가봐요 박두리님 악두님 빠르게 오셔야 돼요 제가 레인드 도발을 했습니다 뒤로 얼면 바로 깨세요 혹시라도 얼면 바로 깨세요 안 오네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X 오케이 유리비님 저 조금만 나와서 힐 주세요 이번엔 자 이번에 본진 올릴거고 해골 위치 확인 이거 얼립니다 그대로 올리세요 다 빠지세요 빠지세요 axe 다시와요 다운 곳에서 2초 2초 1초 유성 딜을 합니다 자 유성 딜하고요 집중하세요 일단 키손 아 뭐야 저거 돌렸고 20일 전반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본진 쪽 지우세요 네 확인하시고 다운 하시구요 뒤로 돌려드릴께요 최영님 토발 했구요 2번 서린 갖고 안 쓸거에요 제가 나그 쪽으로 속방 나옵니다 12시는 철수님 좌 근처에 조심 오케이 밀리분들 나와서 틸하시다가 들어가세요 네 지금 중첩 지워졌으니까 쓰면 내가 도발 저쪽 지금 너머에 12시쪽에서 바로 지웠어요 바로 지웠어요 12시쪽에 새로 서리광폭 나오거든요 제가 지우고요 밀리분들 딜하시다가 본진 뽑기해서 지워주세요 저거 지금 쓸 수 있어요 저거 쓸 수는 있는데 멀어요 본진 우측편 4단 나옵니다 본진 우측편에 제가 갈게요 좌측편에 철수형에 지워주세요 2번 서리광폭 되면 그쪽으로 제가 냄비 했구요 이동합니다 전부 불길 생겨요 세자리에 불길 생겨있습니다 본진 우측편 바닥 조심 본진 우측편 바닥 조심 지금 해골 위치하니까 뒤쪽 바닥이 그냥 앞쪽 바닥이예요 속박 이제 쓰고 있구요 삼각형 위치 삼각형 위치 잘 잡으세요 좌 니가 나고 또고 제가 지우고 좌 가서 해줄 준비 지금 지금 다 볼게요 오케이 본진 본진에 있어요 본진 앞에 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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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노발해놓게요 본진 바닥 저 본진 들어갈거에요 괜찮습니다 본진 바로 뒤에 자 바로 뒤에 이거 이동으로 할거긴 할건데 지금 이동 안합니다 본진 오른쪽에 케스터블들 먼저 이동하세요 케스터블들 먼저 이동하세요 자 밀리분들 이동합니다 여기 고정합니다 삼각형 형님 들어오는거 신어주세요 조심하는사람들 자 지우시는 분 세분 고정하세요 지금 올려서 뒤쪽 서리 갖고 내가 탱할게 저 하나만 지우고 들어갈게요 속박 나옵니다 속박 조심 오케이 괜찮아 속박 바로 뒤다 괜찮아 대통령 중처불러 간대요 대통령 조심 잡파이티 해주시구요 이번에 제가 도발할게요 널 딜된다 제가 도발하고 저 포킬 주세요 저 포킬 웅심 키세요 웅심 키세요 레스틱 포킬 주세요 죽어도 상관없겠다 본진의 삼각형 위치 잡으시구요 삼각형 위치 잡으세요 본진의 와요 밀리블를 가지마요 괜찮아요 레스틱 본진 다시 왔어 오케이 자 극딜 들어갑니다 좀만 더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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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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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몰라요 웅심되시면 키세요 웅심되면 다 켜주시고 이거 근데 사라지면 망하는데 사라져도 불쾌표는 안받아요 이렇게 불쾌표는 안받으면 됩니다 네 삼각형 삼 도구부부모부부 도구부 Senin 작양 이 자리에 해주세요 저리엔 제가 뛰어 쪼보 고거 으아아 NOT 펭혁 quá 어유 어얥 verste 아 아우